상상은 녹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가서. 근데 이미 텃밭이 잘 가꿔져 있는 상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내가 원하는 상태를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태에 집중하고 그리고 관점, 어떤 감사 프로젝트나 군악의 지감사 기억하시죠? 이것을 계속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음을 여러분께서 체험하실 겁니다.